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부지로 구 잠사 곤충사업장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현 청사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2027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전달받은 강영석 상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나경동 일대는 100점 만점에 68.1점을 얻어 시민운동장 인근 만산동 일대 41점, 상주역 인근에 성동동 일대 32.6점을 크게 앞섰고 특히 50%가 반영된 시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시민들이 현 청사 인근 지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세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위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의 본사 유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까지 3번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소 3곳을 선정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민을 평가로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마저도 시민에게 뜨는기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기금 1,292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행안부 다당성 조사 의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중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